오늘 영월의 낮기온이 24.7도까지 오르면서 이맘때 봄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도 전국의 구름만 가끔 지나겠고요. 서울의 낮기온 23도, 대구 26도까지 오르면서 바깥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다만 밤늦게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 월요일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세계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여수는 내일도 구름만 많겠고요. 낮기온 20도로 관람하시기 좋겠습니다. 다만 월요일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후 화요일에는 비가 모두 그치고 기온도 더 오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서쪽에서 높은 구름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점차 발달하면서 전국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내일은 동해의 먼바다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 다만 제주도는 약한 기압골의 언격을 점차 받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지만 제주도에는 늦은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에는 모레까지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돼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해안과 내륙 일부 지역에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기온은 서울이 14도, 강릉과 대구, 광주 13도로 예상됩니다. 낮기온은 서울이 23도, 전주 25도, 대구 26도로, 남부지방은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그만큼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니까요. 건강관리에 꾸준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점차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상에서도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특히 동해안에는 내일 오전까지 너울성 파도가 예상돼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